빰빰아암 빰빠바밤 빰빠밤 빰빰 빰빠바바바밤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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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스의 전파자답게 주지스님 스타일로 간다! 빰 Kry빠밤 빰빰 damals 빰빰 빰빠바바밤 빰빠밤 빰 Ahora 빰빠빰 醒은 빰빠빰 가드 장착할까 이거? 가드 장착 야. 가드 장착 가자 야 그리고 나이 먹어서 몸에 털 났어 샷 아 좋아 나 더러워 아 더러워 아냐 아냐 안 났어 안 났어 좋아 타투 타투 바꿔겠습니다 주지 스님으로 바꿨기 때문에 주지 스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십자가를 머리에 박아주고 자 문신 지워 문신 지워 무로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다 챔피언이 되는 그날까지 과용을 부리지 않겠다는 과용을 부리지 않겠다는 그냥 그 하나의 증거야 그리고 등에 문신 하나 하나만 박자 스님이니까 스님이니까 어 이거 가자 좋다야 됐어 됐어 그리고 밖에서 너무 불공을 많이 들여서 몸이 탐 좋아요 옷도 바꿀 때가 됐다 옷도 바꿀 때가 됐어 그리고 코브라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는 거야 이제 난 코브라가 아냐 난 이제 난 이제 의사야 옷 갈아입자 닥터 후 스폰서 바꾸겠습니다 얼굴 왜 저렇게 돼 카이로프락틱이 카이로프락틱이 자 스폰서 뭐있나 한번 봅시다 거의 아마 다 풀렸을거에요 끝까지 아 나이키 직전까지 풀렸네 자 스님답게 배드보이로 가자 좋아요 좋아요 됐스 바드보이를 처음봐 야 얼굴에서 은 은공이 느껴지지 그 그게 느껴지지 않냐 은덕이 느껴지지 않냐 모든걸 해탈한 듯한 저 표정 아 아 아 아 아 자 옷 갈아입읍시다 아 아 아 아 근데 야 색깔 피부 색깔은 좀 바꾸자 수도사 수도사 느낌 나게 흰색으로 하자 흰색 너무 약해 보인다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 타투 목에다 했다고 아 이거 하고 옷 자 셔츠 좀 바꿀게요 배드보이 걸로 배드벳 배드벳 배드보이 어우야 배드보이 옷 이쁘다 하나 살래? 이쁜데? 티프린팅 개 이쁘네 어 이건 개 깔끔하다 그래 이거지 자 모자도 바꿉시다 모자도 배드보이 배드보이 자 바지 바지 배드보이꺼 야 배드보이꺼 바지 개 이뻐 여기다가 이제 스폰서 입혀주자 아 이거 봐요 아 스폰 앞에만 붙일 수 있네 자 자 그럼 가운데 센터에다가 자 가운데 센터에다가 요거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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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죠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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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이거지 그치 뱅 깜짝이야 감사합니다.